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상황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이 비구름처럼 어둡고 힘든 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 통화에서 풀을 나게 하시기를 계획해 가시는 시간 기대하고 기억하며 이청에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런 옷들이 온전히 이루어주는 시간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영원하를 찬송할지요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내 옆에 중미하시니 예루살렘아 영원하를 찬송할지요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매 상한 차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내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이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이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이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여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여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매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송할 지여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여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여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매 주인제 앞에 주인제 앞에 경매 주인제 앞에 경매 그들을 눈을 감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며 도망갑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사장처럼 비금으로 어둡게 덮인 나의 삶이라도 이미 주님께서 날 위해서 피를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풀을 자라게 하신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심을 그냥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벽사하시고 우리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법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말씀 믿고 이 시간 나가겠다라고 불청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들 간절히 항상 이루어지면서 그들 삶 속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최익하시니 주님의 세상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통하여서 이베의 시간이 아버지와 함께 온전히 이 시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자심을 근절히 바라며 아버지를 기대하며 아버지님의 간절한 나를 믿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함께 하신 것을 바라오지나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예배가 기쁨이 되는 저희들에게 또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박수 신명이 나갑시다 박수 신명이 나갑시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반의를 거두리로 sprink 비밀루야 위 타삭 Fal hurricanes 113 3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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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신을 뿌릴 때 옛날이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리에 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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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최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최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최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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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렐리아 아멘 아렐리아 아멘 지금 기자들 우리 고온해주신 역사함을 기억함으로 운전기 이루어지고 소망합니다 새물과 같은 baj를 찬양할 텐데 Ng wij 찬양이 고백해 드리기로 소망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손님의 피로다 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손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겐 정하게 되겐 정하게 되겐 오 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겐 정하게 되겐 정하게 되겐 정하게 되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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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게 되겠네 오 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 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옹만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을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을 지어라 모름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상대여 시고 인도하여 시소서 이 예배 동화에서 역사여 시주소서 이 예배 동화에서 그의 더 놀라운 세상을 다신렁니다 나의 이루어진 너희는 아버지 주소서 정념이 인도하심을 바람을 짙게 담아 나아가오니 아버다 이는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로 역사여 오늘 이 저녁시간은 헛속해 지도자 헌신 예배로 사배고장 잘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바래 그끝인 바래한 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한 기세 너를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렬하게 비치고 전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래한 기세 주의 바래 그끝인 바래한 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한 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깊어 장미소리 외치고 겁가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바래한 기세 주의 바래 그끝인 바래한 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한 기세 이 시간은 서진의 주사님 나오셔서 제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인자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신념과 진정으로 좋게 지도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늘을 허락하신 주님 새해에도 저희와 항상 함께 도움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해냈고 하나님께로 향한 신념인 여정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늘 아래에도 지난 한 해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는지 부끄럽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산다는 핑계로 나태하고 반간해졌으면 나 자신의 돈이 스스럼 없이 부열리고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살았음을 부탁합니다. 주님을 은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애 안에 있는 부더진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나사짐을 통하여 오직 드레스의 구현안을 나타내시며 찬진 제자로서 삶을 살게 인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관악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스피드 지도자 헌신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을 다진케 하시면 감사하시옵소서 저희는 열악하여 허물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동일함을 깨닫는 얘기를 배워주소서 이번 헌신 얘기를 통하여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용도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믿음으로 하나를 배워주소서 성우신과 헌신이 기도의 본이 되어 선한 용도를 행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합계가 되게 하길 원하오니 주님은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용적 비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종의 용서에 들려지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거룩하시고 복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윤정 풍년 나와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시간에는 지도자의 자격과 상향을 한 생각으로 가양제일교회에서 오신 진영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애가 되기 바랍니다. 아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관학교의 이승회 국장 국회사 헌신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빌입니다. 또한 초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규 목사님과 우리 장롱님들 교회를 섬기시는 이만분들께 감사를 빌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2022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정과 사역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일을 행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보이십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를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회를 부응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오늘 속회 지도자 언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서지방 가양제일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새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기대하시겠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속회 지도자, 속장립 인도자분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속회가 어렵고 요즘 모이기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회가 부응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속회에 모인 가운데 적은 인원일지라도 많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린트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창에 서울 남년의 목회 교획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속회 그리고 소그룹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설교 ppt가 이렇게 따올 수 있으면 이렇게 읽는 게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통계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47번 4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이후 목회자들의 사역에 대한 변화를 물어보는데 있어서 제일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일까요? 소그룹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쾌, 제자훈련, 성경풍부 같은 소그룹이죠.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쾌, 선교회, 성경풍부 제자훈련 월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박동실에서는 그냥 내용에 맞게 잘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소쾌와 제자훈련, 성경풍부와 같은 소그룹이 예배와 봉사에 비해서 매우 약해졌다라는 보고입니다. 보시면 소그룹 활동이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이익인 것을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모이려고 하지 않고 모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소그룹이 소쾌나 이런 모임이 매우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 코로나 이후에 계신 교인들의 신앙의 변화를 보니까요. 성경을 읽는다가 제일 높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만나기가 어렵고 힘들 때 성경 많이 보셨습니까? 성경 저희도 교회에서 요즘에 하는 프로그램이 주일마다 성경 암송 하나씩 해서 나왔습니다. 암송 하면 열 번에 저희가 시작합니다. 지난 12월에 신약을 한번 읽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읽고 싶다고 해서 이하가 한 3개월 이렇게 나오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자. 뭐 선포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이나 모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개인의 경건생을 위주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속회 모임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졌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속회의 소그룹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또 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목회의 중점 사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주일 편장 예배의 강화 두 번째 공동체성의 강화 바로 제자훈련 속회 소그룹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많이들 현장 예배로 많이 나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자훈련 속회 소그룹 선교회 모임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목회의 중점 사항 역시 소그룹이 중요하다. 속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강화해야 될 사항 온라인 콘텐츠 더 나아가서 속회와 같은 공동체성 나아가서 교인들의 교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점점 약해지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잘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속회가 소그룹이 강조되고 활성화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일반 교회에 대한 비교 분석 데이터가 이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속회가 강조되고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경건서적 개인의 경건생활에서 일반 교회보다 지표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가정교회 나오는데 이 가정교회는 소그룹이 강화된 교회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이 속회가 잘 활성화된 교회는 개인의 경건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속회에 참여하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에 비해서 교회 출석 자녀의 신앙교육 또 개인의 경건생활과 같은 모든 지표에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속회에 잘 참여하는 성도들이 당연히 예배도 잘 그리고 신앙교육 자녀교육 또 개인의 경건생활 교회 봉사 여러가지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이렇게 또 전용예배까지 나오는 정말 이 열심 이 헌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속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봉사나 모든 부분에 헌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뒤에 50페이지 표에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미국 남침례교단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속회와 같은 소그룹의 활동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비교해 본 통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또 속회와 같은 선교회 소그룹에 잘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5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소그룹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린 성도들보다 교회 활동이 약 5배가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 보니까 소그룹에 이 속회나 성교회 활동을 잘하는 성도들은 86%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은 16%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속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모든 부분에 정착이나 봉사나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건강은 바로 속회 소그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속회 소그룹은 교회의 집문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속회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일에 봉사하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두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는 속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만 겨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속회까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속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속회 구성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속회로 인도하여서 부응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작은 표현은 저희 교회에서 속회 진행 보고서를 샘플로 넣어드렸습니다. 저희도 감리교 속회 공과를 가지고 속회를 하고 있는데요. 속회의 부분에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략 한 시간 정도를 하면 앞에 찬양 그 다음에 나눔 그리고 지난주간 전도 대상자 섬김에 대한 보고 또 지난주간 감사한 일 돌아가면서 속회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설교 주일 설교에 대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게 하고 실천할 것들을 나누게 합니다. 또한 속회 공과를 같이 읽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대로 쭉 읽으시고 속회 공과 읽고 깨달은 점을 나누게 됩니다. 각자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속회 안에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성김 또 그들을 위한 기도 저희 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모았습니다. 속회는 나눔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회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모임이라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모임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 또 지난주일 단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았는가? 또 한 주 동안 나의 성경읽기 기도 경건생활 전도 봉사 내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했는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서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건강한 뼈대를 형성하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속회는 바로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속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속회 안에는 다양한 교회 안의 섬김을 담당할 믿음의 동역자를 양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인도를 해보게 됩니다. 속회를 통해서 섬기게 되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양성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속회는 어떤 속회일까요? 첫 번째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사랑과 협력이 있는 속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속회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정말 모이고 싶어서 정말 속장님이 보고 싶고 인도자가 보고 싶고 정말 속회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그러한 모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처음에 속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못 모이게 할 때는요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어디 모이기 힘드니까 카페에 가서 모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희가 속회를 쉬지는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카페에 가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끝나고 잠깐 어디에 모이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모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 속회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뭐 교회할 수도 있고요. 또 잠시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정안될 때는 어떤 외부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야외에서 모인 적도 있어요. 힘들죠. 그러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때 사랑과 협력 있는 속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속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고 경건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경건생활 가운데 이것을 나눌 때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전도하고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속회 교회 세 가지 오기오면 속회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새신자가 잘 속회 가운데 정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속회죠. 결국은 속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죠. 일꾼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그 인격과 그 삶을 배우고 그 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회가 다 예수님의 일꾼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지도자의 자격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도자의 자격과 사명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섬기는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관학교에 특별히 속회를 위한 속장 인도자 중요한 사명과 직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속회가 되게 하라. 오늘 저는 첫 번째 속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속회에 모이는 목적은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모일 수가 없어서 카페에서 모이다 보니까 대화하고 나누는 건 좋은데요. 친구들이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카페에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찬양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목사님 그냥 교회에 와서 조그맣게 모이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찬양하고 싶어서 속회에 모이는 목적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회에서 작은 인원으로 모이는 예배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든 예배든 속회에서 모이는 예배든 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속회 또한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 모든 모임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속회에 모이는 목적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수를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속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사명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모여서 잘 예배할 수 있을까? 먼저 먹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죠. 속회 안에서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들여지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세 명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로 찬양할 수 있고요. 복음성가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속회 안에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 악보나 가사를 미리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나 선교회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추천 찬양들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사로 하나 해드렸는데 이게 대전의 제자들교회에 제가 전도소그룹 세미나에 갔을 때 거기서 나눠줬던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복사해 봤습니다. 이걸 접어서 대전의 제자들교회는 어디든 가서 이 조그만 종이 안에 찬양이 몇 곡이 들어갔죠. 한 50곡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속회든 어디든지 가서 찬양하는 거 제가 샘플로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대전 한비교회 기도학교 세미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속회 탐방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속회를 제가 탐방에 봤는데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찬양을 한 4, 5곡으로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속회 때 찬양 많이 하십니까? 노속회 공과하게 되면 한국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악기가 없어도 기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가 뜨거운 찬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야마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모였을 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들 복음성과 또 여러분 찬송과 귀한 찬양들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속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속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자우로 우리 결단합시다. 뜨겁게 찬양하는 속회가 됩시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이후에 우리는 속회를 통해서 한 주간의 감사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속회가 2022년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곳이 기쁨이 있으시죠? 기쁨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에 받은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속창님,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한 주간 삶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의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를 나누라. 감사를 나누고 불평을 나누지 말고 원망을 나누지 말고 절망을 나누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고 숙회가 모이기 힘들어도 적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세 번째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바라하는 것입니다. 속회는 믿음을 실천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과 결단만으로는 우리는 실천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속회에서 함께 고백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일을 추진하고 함께 실천하고 점검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선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속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봉사를 해야 되는가 생각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속회 안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나와 같이 새벽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성경을 쓰고 읽자고 성경을 암성하자고 성경을 통독하고 우리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자고 옆에서 실천하자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속회의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회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과 함께 구제, 선교, 봉사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또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길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다른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랑의 성님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교회를 위해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주변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속회 안에 성도들 여러분 속회 안에 성도들 있으시죠? 구성원들을 정말로 내 가족처럼 섬긴다는 저는 가정교회라고 가족 예배 열심히 드린다는 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회 식구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어디 여행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사면 내 자녀 선물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속회 가족들 자녀들 선물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는 거. 어디 가서 좋은 것 있으면 우리 가족들 같이 가고 싶잖아요. 내 가족만 내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속회 성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챙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속회 성도들을 정말로 내 가족같이 섬긴다. 그러한 정신이 바로 가정교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도원들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같이 내 자녀들같이 우리 부모 형제같은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이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파헤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열반에 성령님 임하셨다면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순교하는 자리에 가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라.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 초대교회에 충성된 일꾼 중에 바나바라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구제와 말씀과 모든 것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두드러진 업적은요. 바울을 발굴해서 이방인 전도자로 일선에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핍박자 바울의 회심을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때 이 바나바는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한 자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의 중심부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속해 지도자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해 지도자들은 목사님을 옆에서 가장 잘 돕는 동역자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해 지도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기도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믿음을 갖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믿음의 일을 꿈꾸게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말에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해 지도자들은 속해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의 말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났던 게 무엇이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제일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속해 지도자 여러분 이번 2020년 속해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모인이들에게 믿음의 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세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역사를 이루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옛날일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해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달해봅시다. 시작 영적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순종을 잘하면 나를 따르는 동역자들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순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최종 믿음의 테스트와 같습니다. 속회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순종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은 죽음까지도 내어놓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결정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주셨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러 가셨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결정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귀한 섬김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소 6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다시 한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속장님 그분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은혜 감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것을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간학교의 속회 지도자 귀한 헌신예배를 통해서 월한의 속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침신 주님 주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 속회 가정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 속회가 그리스도의 첨된 몸이 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되게 가옵소서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 완전히 쓰인 바니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그 삶을 실천하며 귀한 하나님의 일꾼되는 시간되게 가옵소서 2022년 우리의 속회가 새로워지며 부흥하며 파는 열매들 섬김에 은혜가 충만케 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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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1-1-4-1-1-4-1-3-2-1-4-3-2-1-4-3-1-4-2-3-3-1-4-5-2-4-1-4-1-3-4-3-2-5-8-3-1-1-4-2-6-1-2-4-4-3-2-3-1-2-3-4-1-5-1-4-2-4-3-2-1-4-2-5-1-3-2-5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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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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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맘으로 주의 뜻을 내 맘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연령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교회의 소식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그룹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옵소서. 그룹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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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